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기 건강강좌를 열었습니다.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보건교육관에서 김보미, 최수영 임상영양사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질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공유,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 만성질환과 각종 암 예방, 건강검진 관련 이슈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